이번에는 그 미니시팔뮤지엄, 거기에 갔더니 고려인 노동여목들 이름이 있는 거 확인을 했고요. 이병제도 거기 처음 가봤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를 꼭 닦아오면 곳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홍범도거리, 개봉오거리 다 확인했고, 그 다음에 문화중심, 그 다음에 그 대학, 근데 거기가 시작이 어딘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. 우리 처음에 와서 시작한 건물이 어느 건물인지, 그 건물이 아니죠. 그때 도착해서 원래 그 건물은 지금 없어졌어요. 없어졌어요.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학교 대학 공원이 아니고 형평없는 공원을 받았다고 해요. 그러면 그 건물이 없어진 건가요? 없어졌어요. 그러면 고려일보, 아, 레닌기치네. 레닌기치도 없어졌어요. 없어진 거고. 저는 사실 그걸 확인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안 나오고. 그러니까 그거는 표식이라도 좀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이제는 그쪽에 세워야 되죠. 그러니까 아니면 하느라도 하느라도 그쪽에 있는 건물이 있는데 그거를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. 그렇죠. 그 허락을 받아야 되면은 좀 가다롭거든요. 그러니까 그 가상 박물관은 사실은 이 실제 박물관처럼 모든 것을 다 해줘요. 대해준다고. 하나만 이 남색어만 안 나온다고. 도서 출판사가 이게 국가라고 하죠. 그러면 이게 다 국가에서. 그러겠지. 국가사니까. 여기 뭐가 있어. 여기 있네. 그러게요. 노른이거든요. 도서 출판사. 이건 기준 책이에요. 제한지대의 기준. 기준 책이에요. 이거 이거 조명이. 여기가 조명이가 고향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예요. 저는 제가 2000 아직 멀었어요. 25년. 아니요. 올해. 올해 지금. 올해는 안 돼요. 올해. 냉면이 돼요? 그러니까 지금 23, 24, 25년에 가능해요. 혹시 또 다른 회원을 알아보겠습니다.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고려 극장을 물어본 게. 그 정도면 한국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예술위원회나 이런 쪽에서 펀딩 할 것 같아요. 그러면 그 펀드 받아서 내가 여기 와서 선생님하고 같이 작업을 하면 되니까. 그게 가장 저는 좋은 솔루션 같고.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짜가지고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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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그러니까. 계속 좀 디스커션. 학술재단이어서 또 받을 만해요. 연구재단에서 받을 만하죠. 연구재단이어서. 그 game trustees 뭐 아니면. 연구재단이어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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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lease попробобы. 왜냐면 연구재단이어서. 연구재단이어서 요구 Devi BBQ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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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BQ와 퍼펙 какая siinä 말이죠. 연구재단이어서. 연구재단이어서 Pero Hello Ref skinpción입니다. 연구재단이어서 부산이 명미에요. 연구재단이어서 Richmond criticismymuards trouve. 연구재단이어서. 연구재단이어서 요구늨 미화산이어서 Ton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